5 5 5 5 5 5 5 5 5 아 잠깐만요 벨트 방향이 바뀌네요 아하 계속 이런식이다 흔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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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으 뭘 각이 안나온다 이거 타이밍 꼬여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일단 먹고 시작한다 오케이 일단 건져왔다 아 왜이렇게 멀어 장난해? 허휴 먹어 아 그걸 못먹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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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이밍 굿 야 이걸 아 망했으 아 망했으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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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선 안해했고 아아 좋아 좋아 앞부분은 별로지만 결과적으로 좋아요 오케이 주입 주입 아아 아깝게 왠지 피 스위치가 쳐져일 것만 같은 이 느낌은 뭐지? 뭐죠? 위에도 길이 있네 내려갈 거야 내려갈 거야 헐 버섯을 먹는 거요? 문 단순히 좋아요 아니 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? 죽는 거야? 뭐지? 아하 곤란한데 이거 어허 다시 돌아온다 아허 요렇게 해서 지나가는 거다 높이가 좀 높더라구요 아까 보니까 올라갈때 올라가려고 하려면 어우 제발 어우 제발 어허 어우 너무 무서워 어허허허이 체크포인트 주세요 줄 때 됐는그... 아닌가 안줄려나 끝까지 어허 아허 아허 어 저기 옆에 있어 아허 아허 죽어야 돼요 굿 굿 여길 들어가면 있다는 소리야 여기 들어가면 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제발 어허 망했다 아아 아 근데 이게 피스위치 시간이 오히려 낭비가 되는 거 같긴 한데 한 번에 끼면 몰라 요로케 스프링은 이용을 할 수가 없어 제발 굿 굿 굿 안돼 내 뚜껑 뚜껑이 더 좋은데 굿 굿 굿 굿 굿 아이 타이밍이 안 맞아 잠깐만 얘들아 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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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! GG! 근데 아까 뭐 피스위치 문 들어가는거 진짜 상당히 빡셌을 것 같은데 뚜껑으로 그나마 편하게 갔는데도 피스위치가 금방 끝났거든요 문 들어가니까 상당히 깔끔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었을텐데 벽 좀 벽 좀 벽 좀 어허 어 올라가질거라고 생각을 못했어 으으 그 다음은 어디에 서 있어야되나 가운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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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올라가진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벽점프를 할려고 다시 내려가지고 어우 좀 점프가 후후 어디로 가야하죠? 아아 어째서 어째서 선택을 해야하는가 여기 밑에가 진짜일 것 같잖아, 꼭. 지금 저 위에 가운데 걸 해가지고 점프하라는 소린가요? 아, 가운데가 맞을 수밖에 없네. 대포? 밟고? 어우, 진짜 대박 밟고인가 봐, 이거. 시간을 달라. 아헤이! 오케이, 체크 포인트. 그런 건 없어. 어어! 어어! 아, 그렇게 멀리 가졌나요? 아... 오케이, 역시나였군. 오케이. 끝! 오케이. 이거는 보너스 3개겠죠? 쥐! 쥐! 스티니스 4개! 아, 여기가 안 넣어. 쥐! 케범이! 펭이! 그럼 영화 하나는 해봐. 이 그녀는 케이크를 주렴해요. 이거, 케이크? 케이크, 왜 이럴. üh크로? 아하이 50초 스피드런 어 왜 점프가 아하 그렇게 튕겨나 쓰는거 맞죠 음.. 유지해야되나? 스피드런 아 오케이 아 스피드런 스피드런 오 예 나이스 굿 아 앙 엇 젠 저게 뭐야 저거 어우 제발 오케이 같이 가면 되지 뭐 어허 저 망토 구간도 있네요 아이 여기 왜 벨드가 깔려있어 아아 어 얘들아 제발 너희들 저절로 빨려 들어가는건 어쩔 수가 없구나 근데 중요한건 내가 저걸 어떻게 먹어? 아니 군바가 이렇게 나온다고 한들 아하아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된다 근데 저 위에 거물꽃이 있는데 거물꽃을 안치우고 바닥이 부서지긴 하네요 신기하네 원래 거물꽃에 닿고 멈춰야 되는거 아냐? 왜 거물꽃을 뚫고 가지? 아까 그 보산 나오는데를 사이로 잠깐만 잠깐만 오케이 잭포이트 깜싸 뭐죠? 아잇 왜 밟혀 빠이빠이 망토 있는데 나오나요? 오케이 스피드론 알아야겠네 와 이거 어떻게 가능? 오케오케오케 아 여기서 내가 두개를 채워지는구나 아 여기서 내가 두개를 채워주는구나 야쓰 이거지? 이거여 뭐야 똑같네 근데 아 아.. 안 날아졌다.. 아.. 오케이 일단 들어가졌어 오케이 어차피 맞아야 되네요 상관없네 그러면 끝났네요 오케이 끝 뭐야 거기가 아니오? 오케이 굿 스커즈님 안녕하세요 어 이거 왠지 했던 맵 같은 느낌인데 음.. 했던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맵 제목은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모르겠다 어.. 하이 벤텐 도우 오케이 또 퍼즐 타임 한 번 가져야 되나 했던 맵 아닌가봐 이거 별로 기억이 없지 음.. 제발 음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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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허허.. 스핀으로 저렇게 딱 들어가라고? 아어어어.. 오 예스.. 네? 튕겨놓고? 아어어어.. 에어엉 어허.. 오케이요 한.... 하핳아.. 에펄의 흡 Bref chanem 흠 roast 하핳 한 번 앞에서 하핳 이게 죽네 와... 대박 아, 무서워 오케이 이 폭넘은 왜? 왜 있는거야? 왓? 하아... 들어가면 세이브 있는거야? 어허! 너... 뭐하냐? 그걸 못 밟네요 오케이 체크포인트 잠깐x3 잠깐! 오케이 감사합니다 노! 와... 진짜 아...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아니, 좀 많이 먼데? 아니, 좀 많이 먼데? 쟤가 살아나서 올 때쯤에 가볼까? 그냥 가도 된다 이거지? 오케이 끝! 아... musk 빛조프가 됐어... 그렇지 그렇지 아 빛 좀 진짜 안 되네 아 그니까 근데 롱맨으로 했는데 알아들어서 신기하다 이거죠 저분 호주 사람인데 아